네, 여기 몇 대 몇 순서인데요. 눈에 띄는 여론조사 먼저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심수미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바로 어제 이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생각만 해도. 네. 주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떡하지? 피눈물을 흘렸나요? 목이 메요. 네, 미국과 경기침체 공포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홍콩, 일본, 다 아시아 전체가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랬죠. 오늘은 그래도 조금 미국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하면서 조금 사정이 났습니다만 아무래도 계속 여러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공포심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미국 경제의 반등, 회복을 정말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두 후보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아래 공포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 리세션이라고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건데 미국인들도 사실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게 뉴욕타임스가 의뢰해서 시에나 대학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현재 미국 경제 상황 어떻게 보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물어봤더니 긍정 답변한 사람 5명 중에 1명꼴밖에 안 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나쁘다라고 답을 했고 그냥 그렇다가 30% 정도여서 부정적인 답변이 한 4배 정도 높았던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11월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 어떤 이슈가 제일 중요하게 고려될 것 같냐라는 질문에도 경제가 1순위로 꼽혔습니다. 21%이고요. 2, 3위가 이제 낙태와 이민이긴 한데 공동사위에 올린 게 인플레이션이어서 합치면 28%로 좀 적지 않은 숫자가 경제 문제를 꼽았고요.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머슨 대학이 조사한 건데 43%가 경제를 꼽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일자리, 또 세금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숫자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앞서 우리 얘기할 때 주요 대선 이슈 11개 중에 트럼프가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했던 게 전쟁 문제랑 경제 이슈였잖아요. 다른 여론조사도 그런가요? 맞습니다. 지난주 전해드린 게 퀸니피아 대학교 조사였는데 오늘이 이제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뉴욕타임스도 이제 여러 이슈별로 네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와 상관없이 누가 일을 더 잘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제 부문에서 트럼프가 56%로 헤리스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경제는 트럼프가 잘할 것 같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유권자들이 겪는 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현 정부 탓을 좀 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현직 부통령인 카멜라 헤리스에게 지금 현재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것 같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헤리스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답변이 55%로 거의 없다. 전혀 없다.에 비해서 좀 많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내일 TV 토론을 앞두고 있는데 헤리스가 여기에서 경제 정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지 또 봐야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의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경제 정책 면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번 보시면요. 올해 들어서 계속 40%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20%를 최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지금 부정평가가 55%라는 것을 비교하면 이 15%포인트 격차가 꽤 오래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토론에서 헤리스는 바이든과의 어떤 차별성 그리고 자신만의 비전을 좀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야겠네요. 헤리스로서는 그나마 다행인 점 중에 하나가 유권자들이 지금 헤리스한테 좀 열려있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는 알만큼 안다. 더 이상 별로 알고 싶지 않다. 이런 답변이 이제 87%나 되는데 헤리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반대로 이 후보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답변이 헤리스는 31%로 트럼프의 한 두 배 이상 훨씬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네. 좋게 해석하자면 헤리스가 뒤집을 여지가 아직까지는 많다라는 거지만 지금 사전투표도 지금 일부분은 시작이 된 상황에서 아직 유권자들에게 헤리스가 좀 제대로 각인이 안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허니문 효과가 꽤 오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 사이에 판세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뉴욕타임스 양자대결 조사 결과 오늘 투표한다면 누구에게 하겠느냐. 정말 오차범위인의 아주 근소한 1%포인트 격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8월 초 헤리스로 아예 후보가 교체되고 나서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트럼프가 뒤집은 결과는 정말 오랜만에 나타난 거거든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지지율이 엄청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비단 한 곳만의 여론조사만의 문제가 아닌 게 평균치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격차가 2.8%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3.2%가 꾸준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구려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좁혀진 거고요. 아무래도 바이든 사퇴하고 또 전당대회 거치면서 꾸준히 유지됐던 헤리스의 상승세가 이제는 좀 주춤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국 단위 여론조사가 그렇다는 건데 7개 경합주 흐름도 좀 달라졌나요? 맞습니다. 지금 조사 업체마다 물론 다르긴 한데 그래도 7개 주 가운데 3대 4 정도로 헤리스가 박빙 우세 현상을 좀 보이는 측면은 있습니다. 물론 3대 3대 1 이렇게 완전히 팽팽한 접전을 보이는 조사 결과도 있긴 있고요. 그런데 트럼프의 상승세를 좀 유의미하게 보여주는 표가 하나 있길래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금 선거 분석업체 실버블레틴의 어떤 경합주 조사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곳이 민주당 우위 지역입니다. 7개 지역 중에 4개 지역 펜실베니아 미시간 이렇게 4개 주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유의미한 대목은 여기 체인지 프롬 라스트 위크 지난주로부터의 변화 상태가 다 지금 빨갛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작게는 0.3%포인트에서 많게는 1.2%포인트까지 다 트럼프가 조금씩 다 높아진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번 주에는 트럼프 우위로 나타난 조지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면 지난주만 해도 헤리스가 우세였는데 뒤집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 거죠. 물론 지금 숫자 보시면 다 오차범위 이내 굉장히 접전 상태입니다. 거의 이렇게 되면 독률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긴 하지만 약 20시간 뒤에 펼쳐질 TV토론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너무 기대가 되는 팽팽한 접전 상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의 결론은 위기의 미국 경제 주춤하는 헤리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내일 TV토론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아무래도 미국인들이 가장 우려한다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헤리스가 어떤 인사이트를 제시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신수민 기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저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헤리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appreciate it. 일단 결국 compra가기의 SUP ripped educating